안녕하세요 까니짱입니다. 오늘은요! 짜라란! 이 사천마라탕면으로 넣고 싶은 토핑들 다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이 라면이 그렇게 맛있대요.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사봤습니다. 저는 3봉을 끓일거라서 물 1500ml 준비했습니다. 코인 사골 육수 넣을거에요. 오늘의 재료들입니다. 이거는 새우볼이고요. 이거는 가마보코, 어묵, 그리고 소세지. 그리고 이거는 푸주에요. 근데 국산 푸주를 구입했습니다. 그 다음에 숙주. 이거는 청경채랑 이 꽃송이 버섯을 샀어요. 백목이 버섯이 없더라구요. 향이 엄청 진해요 이거는. 약간 트러플 그 버섯? 그 향이 나기도 해 살짝. 그치? 아 그리고 요거 메추리야 이거 다 넣을거 아니에요. 몇알만 넣고 이건 나머지 반찬 만들겁니다. 백김치는 요거 사봤어요. 오늘 디저트는 레드키위에요. 마트 갔는데 이게 한정으로 지금 판매하는 거래요. 그래서 사왔습니다. 오! 뭐야 빨개 진짜. 엄청 신기해. 나 처음 봐 이거. 우와 우와. 무화과 같기도 해. 짠. 꽃송이버섯 청경채 먼저 넣어주고요. 그 다음 숙주. 짠. 소시지 새우볼 어묵. 너무 궁금하다 이 푸주. 이 푸주가 국산이라 좀 비쌌어요. 인터넷에서 샀는데. 메추리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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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마라탕 맛이 나네. 음. 음. 진짜 마라탕 맛이 나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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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음. 뭐라. 이거. Mm. . 오. 오. 혼도 마라톤 향이 나는데 이거 맛있다 마라탕 향이 엄청 강한 건 아닌데 저는 그래서 더 좋아요 면 좀 덜고 뭐가 잔뜩 집혔는데? 메추리알 맛있다 백김치 준비하기 잘하는 것 같아 음 맛있어요 새우볼 딱 그 맛있네 인터넷으로 주문했거든요 새우볼 뜨거워 푸주 먹으니까 진짜 그 마라탕에서 먹는 그 맛 난다 푸주라는 게 뭐야? 콩으로 만든 어떤데? 버섯 맛있어 소시지 소시지 새우 좀 느껴놨는데 잘 익었네? 이거 마라탕 드시고 싶을 때 끓여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? 소시지 소시지 그것도 좀 더 좋아해요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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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이 푸주 맛있어요 청경채 오일이 네이므쌤 마라탕보다 더 맛있어 마라탕보다 더 맛있는데? 마라탕이 너무 센 거 못 먹잖아 딱 좋아 와..이게 맛있어 와..이거 궁금했어 너무 칼질 이거 추천이 진짜 많았어요 엄청 맛있다고 나도 추천하고 싶은데? 응, 맛있어 마라탕 좋아하는 분들은 확실히 좋아할 것 같아 응 아, 뜨거워 아.. 이렇게 약간 매콤하다 이런 토핑들은 조사해본거야? 어? 아니 그냥 먹고 싶은거? 아 그냥 넣은거야? 너무 맛있어 와 뜨거워 맛있다 콧물이 났다 너무 맛있다 배떡이랑 잘어울리네 응 배떡이 이거 괜찮다 이거 새우별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. 맛있어요. 정신없이 먹었어. 매워. 새우. 어우 배불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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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인분 양보단 많았어. 이거 먹어볼까? 키위가 궁금했어. 맛있어. 엄청 달다. 과일킬러 미담이가 기회를 노리네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되게 달아요. 그거 노란색하고 그거보다 더 단 것 같다. 강아지들도 키위 먹어도 돼? 먹어도 될 것 같은데? 좀 줬는데 저번에? 응. 와 이거 진짜 맛있어. 이 당의 식성은 마라탕보다는 과일인가 보다. 응. 와 너무 잘 먹었다. 사천 마라탕면 너무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먹어봤는데 진짜 마라탕 같고 맛있었어요. 마라탕 생각나실 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